체류 기간 연장 체류 기간 연장 체류하다 체류하다 체류 기간 체류 기간 체류 가능 기간 체류 가능 기간 변경 가능 횟수 변경 가능 횟수 연장하다, 체류지 입증 서류, 자진 출국 각서, 임대차 계약서, 신원 보증서,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 구직 등록 필증, 자동으로, 체류 자격, 합법 체류, 합법 체류, 불법 체류, 체류 자격 외 활동, 자격을 부여하다, 자격을 획득하다, 자격을 변경하다, 추방하다, 벌금을 내다, 강제 출국을 당하다, 자진 출국하다, 초과하다, 고용노동부, 범위, 범위, 체류 연장 허가 신청서, 체류 연장 허가 신청서, 신청서, 신고서, 신고서, 업무 선택, 업무 선택, 외국인 등록,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 재발급,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자격 부여, 체류 자격 부여,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신청 기간, 기본 사항, 기본 사항, 기본 사항, 최초 입국일, 최초 입국일, 최초 입국일, 허가 사항, 허가 사항, 허가일자 허가일자 허가 번호, 허가 번호, 허가 번호, 결제, 결국 사항, 결제, 결제, 답당, 담당, 담당, 개장 과장 국장 소장 신청인 신청 시기 심사 허가 불허 첨부서류 여권 수수료 체류 자격별 첨부서류 체류 자격별 첨부서류 체류 자격별 첨부서류 아멘